네 안녕하십니까 어쿠스트 갤러리의 신선한 참치입니다 오늘은 어쿠스트 갤러리 그리고 통기타 통기타 커뮤니티 최초로 먹방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피슈맨스 워프에 와서 지금 여기가 개요리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요 아이템은 올프라이드 프라이드 얘네가 파는거 전부 다 모아놓은 종합선물세트 18불짜리구요 요거는 클램차우더라고 그래서 요 빵안에 두꺼운 빵안에 자 보시죠 개살 스프가 있는데요 굉장히 개가 개살이 많이 들어가있고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 그 개 이제 푸짐한 개 한 마리 전체를 쪄가지고 나오는 요리구요 이게 25불 한 3만원 조금 안되는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25불짜리가 지금 있구요 자 클램차우더 자 요기에 이제 소스도 있고 여기 이제 레몬을 뿌려서 먹으면 되는데 일단 제가 먼저 레몬을 핏이 브레드볼이라고 합니다 차오 브레드볼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맛있게 생겼네요 네 여기는 이제 절반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음 침이 막 그런거다 요거를 저거 뿌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시식을 좀 이래저래 해봐야되는데 아 아 클램차우더 클램차우더 까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네 여기에 지금 안에 막 긁으면 또 빵이 이제 그리 스프에 녹아가지고 또 여기에 또 같이 또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요 오우 자 세연아 너 한번 먹어볼래? 내가 먹는거 먹는거 없지 자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하나 오우 짜 짜? 나는 먹을만한데 나는 먹을만한데 저는 상으로 짜게 안 먹는데 오우 엄청 짜여 음 어 근데 안에 알맹이들 같은게 되게 맛있어 알맹이가 게살이야 게살 알맹이가 꽤 크지 네 이럴때 이렇게 찍어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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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새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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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통통한 새우 대박 자 오징어 한번 먹어볼까요? 야 오징어는 이거 찍어 먹어 봐야지 아이고 오우 야 근데 진짜 맛있네요 행운과 굉장히 맛있어요 아 진짜? 강추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6만원 밖에 안돼요 오징어 6만원이면 좀 비싸긴 한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6만원이면 좀 싼거죠 아 그치 미국에서 6만원 맛있어? 야 나도 나도 한번 하나 드려볼게요 오우 새우 새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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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쫄깃해 자 일단 한번 자 음 음 아 조그만 새우 음 요구도 먹으면 아니고 해두고기 해두고? 크흐흫흑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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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 한번 먹어봐 요거 이거 발라져있다 발라져있대로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냥 사리 한번 보여줄게요 오오 으음 형 보이셔? 탱 탱 자 갑니다 형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간 돼있어서 그냥 먹어도 돼요 그치 간이 다 돼있지 여기 레몬있죠? 레몬을 뿌려먹는건데 내가 살짝 위에 좀 뿌렸었어 아 그래서 좀 목적이 됐구나 자 자 자 보이셔 보이셔 일반 대게 아닙니다 이거 자 간다 음 음 아 진짜 대박이다 리얼리 리얼리 어썸 리얼리 어썸 헤이 맨 하이 콩 바이 아 대박 상추합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구요 저희 어떻게 어겔 남쇼 여행 패키지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 진짜 대박이다 샌프란시스코까지 해서 서부여행 같이 해가지고 남쇼까지 이야 진짜 형님 드세요 식어 식어 자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계속해서 또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되니까 자 아무튼 어겔 최초의 먹방 잠시만요 한입 좀 먹고 음 치킨인가? 닭인가 본데 어겔 최초 먹방인데 아무튼 저만 먹어서 죄송하구요 나중에 혹시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와서 또 함께 또 우리 인생을 함께 또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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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